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기획자의 작업들 중에 꽂히라고 할 수 있는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플로우 차트는 사실상 기획자가 앞으로 가장 많이 작업을 해야 되고 가장 익숙해져야 되는 규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실제 화면을 좀 보면서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UI를 다뤘던 분이라면 아마 이런 플로우 차트에 가장 익숙하실 겁니다. 뭐 화면 단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걸 누르면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면 어디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단순히 화면별 이동 페이지네이션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인 거죠. 하지만 실제 기획자가 다뤄야 되는 플로우 차트는 이런 단순 화면 이동보다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고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것들을 보여준다 같은 조건부 수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화면 자체가 나오기보다는 어떤 특정 조건에 부합을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나오는 지점들이 더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했는가 안 했는가 혹은 특정 컨텐츠에서 예약을 했는가 안 했는가 구매를 한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필터링을 눌렀는가 안 눌렀는가 필수 정보를 입력했는가 안 했는가 같은 특정 기준점을 가지고 왔다 갔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기준점을 완벽하게 써잉을 했을 때 그때 이후에야 이런 식으로 화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식의 좀 통합된 형태를 사용하게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무작정 펼쳐놓은 이런 거대한 플로우 차트보다는 이런 식으로 특정 화면 안에 그룹핑되어 있는 특정 액션 안에서 다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어떤 액션들을 취했는가 취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등장하는 화면들이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다음 플로우로 넘어갈 수 있고 없고를 구분하는 이런 형태의 플로우 차트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을 하게 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어떤 화면 단에서 어떤 특정 화면을 눌렀을 때 무엇이 나오는데 그 안에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여기에서 무언가를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특정 조건일 때 어떤 언럿이 뜬다 어떤 팝업이 뜬다 어떤 것들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큰 단위를 사용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특정 페이지 안에서의 액션 그리고 특정 페이지들 간에 내부 컨텐츠 포함 내용들 정도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서비스일수록 이런 플로우 차트에 대한 설정이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왜냐하면 버전별로 특정 화면들이 늘어나거나 혹은 새로 생기거나 했을 때 혹은 심지어 특정 개념들이 사라졌을 때 기존 버전과 달라지는 지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점에서 이동하는 지점이나 입력해야 되는 지점이나 혹은 필수 선택해야 되는 로직 같은 것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후에 실제 작업을 하실 때에는 이런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혹은 그 지점이 이동할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동을 할 수 있는지 심지어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특정 상태나 상태값에 따라 변형되는 케이스들은 어떤 게 있는지들을 다시 또 구분해서 개별 내용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지점들이 앞으로 기획자가 되신 본인에게는 가장 많은 작업을 요구하게 될 거고 개발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바뀐 정보들이 어떤 거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부분을 노출하는지 그리고 한 단계 넘어가면은 팝업이나 혹은 에러 케이스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정보들에 대한 노출 순서 심지어 노출 방법 같은 것들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들이 백엔드 쪽에서 오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파라메타 값에 노출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런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이것들을 화면 단위로 구분해서 쉽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각각의 화면에서 이런 세부적인 정보들까지도 분류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 이런 화면 단 그리고 세부적인 로직 세부적인 로직과 화면 단의 연결 관계 그리고 세부 내용들 화면에서의 내용들 콘텐츠 내용들까지 이런 지점들까지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기획자들은 계속해서 작업하고 알아나가고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받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